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니게임 이름은 진짜를 찾아라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기맨 가족들 4명과 함께하는 진짜를 찾아라 하기 전에 멤버들 소개할까요? 안녕하세요 봄조님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를 찾아라 진짜를 잘 찾을 수 있는지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? 저 0.1 0.1입니다 네 잘 찾기 바랍니다 네로 찾는거기 때문에 네 화이팅 자 요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카와이야네요 요리님 오늘 꼭 진짜를 찾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담묘님 반갑습니다 와하 네 담묘님 그 정모 때 오실때 그 루이비통 가방 들고 오셨는데 그것도 진짠가요? 와하 네 진짜라고 하네요 자 오늘 그러면은 진짜를 쓰자라 게임 룰을 설명해드릴건데요 일단은 인여매는 처음에 진짜를 찾아라를 할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처음에 요루루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미오님하고 봉수님이 요루루를 변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게임 지금 설명해드리는거구요 자 그러면은 어 한번 연습게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루루를 한번 잡아볼건데 요루루가 가운데 있으니까 자 섞어주세요 하나 둘 셋 고! 될꺼 못찾겠어 야 vendors 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힛 요로! 네 스탑 스탑! 스탑! 스탑을 하고 나면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움직이면 안됩니다 겹치지 마세요 겹치지 마세요 뭐야 이러면 뭐 찾지! 아니 뭐야 겹쳐 아니 옆으로 가야될거 아냐 겹치면 반칙인걸로 이제 아우 아우 덜루가 네 그러면 첫번째분 요로로가 맞나요? 첫번제분? 맞습니다 아 진짜 같은데 왠지 두번째분 요루루가 맞나요? 두번째분 아닙니다 세번째는 요루루가 맞나요? 맞습니다 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한번 쳐보세요 채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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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 완벽하게 저는 누가 요루루인지 알겠습니다 첫번째는 요루루구나 아 단미오네 네 이러면 네 이러면 실패하는 게임 그럼 이제 봄게임을 시작할게요 아 요루루님 나오세요 네 네 누구를 자주 찾고 싶으세요? 저는 봄수님을 찾겠습니다 자 봄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러면 자 봄수를 변사하겠습니다 자 녹화하고 계시나요? 네 자 잠깐만요 저 완전 뒤에 보이나요? 토끼? 안 보이죠? 네 네 시작할게요 그럼 네 네 엠 흠 멍청하다 세시 자 님미 시작하시고 스탑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? 준비 시작 야 야 겹쳐야지 겹쳐야지 뭐하러가 겹쳐 겹쳐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절대 못 찾아 절대 못 찾아 절대 못 찾아 자 빨리 찾을 수 있을까 먼저 못 쳐 스탑 언제 보았어? 어 어 됐습니다 누가 진짜 범술까? 첫번째분 범수세요 아닌데요? 알았어요 두번째분 범수세요 네 맞는데요 세번째분 범수세요 네 맞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세번째분입니다 찾았어 말도안돼 눈이 정말 밝잖아 영유님은 통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단미호님을 찾겠습니다 단미호님 가운데 오시고요 아 좋아 단미호님 가운데 오시고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찾아봐 날 찾아봐 날 찾아봐 나 지금 보인다 단미호님 계속 보인다 나 지금 야 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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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런적 있어 야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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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가운데분 가운데분 아 느렸어 아닌거같애 세번째분은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범인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제가 전해보겠습니다 첫번째분이 정답입니다 격치는게 어딨어 격치는게 어딨을까 격치는게 어딨냐구요 저는 바보를 이따가 쓰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누가 단면임 하시죠 이번엔 아 네 단면임 누군지 몰라가지고 마검증 주실래요 줬어요 이번엔 요로로 하죠 요로로 안했는데 네 요로로 가운데 저는 그럼 요로 가운데 야 절대 못잡게 하자 요로가 가운데지 시작 으아 요로로 뛰어 뚜루루루루뚜뚜뚜뚜뚜뚜뚜뚜 야 시야를 시단을 혼란하게 해 시야를 뚜루루루루루 요로로로로 요로로로로로로 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단멸을 돌아 단멸 옆을 돌아 돌아돌아돌아돌아 돌지마 돌지마 돌아돌아돌아돌아 놓칠 수 없어 어 어 진짜 놓쳤어 아직도? 다 놓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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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놓쳤다 놓쳤다 놓쳤어 아니 bukan? 다녔쳤다 다 놓쳤어 아직도? 다 놓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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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쳤어 아직도? 안 돼? 자 한 시간 되시면 스톱하세요 알아서 아아아아아 안 돼? 스톱 뭐야 얘는 아 누구지? 요분! 요분 요로님? 네? 요...요로님? 네? 요로님? 네??? 하… 하.. 요로 얘다. 얘... 얘다. 미리 냄새나! 하! 통 없어! 좋았어 좋았어! 예. 봄새님을 상대할 상대는 잉어맨입니다. 자! 난 정말 야비하게 할 거라고. 좋았어 간다. 예민이 다 보이시죠? 예. 다 똑같이 보입니다. 도끼 도끼 도끼하기. 도끼. 네.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. 내 가운데 있을게요. 우리 우리 잉어맨 분신의 작전은 저 물 뒤에 물 속에서 놀자. 야야야야야. 야 합시다. 시작하세요. 모를 것 같아? 난 너만 따라간다. 난 너만 따라간다. 준비 시작! 어 뭐야 잠깐만. 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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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보면 이거. 탓. 가르침. 탓. 나.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 다 보인다고요 뭐하는거요 빨리 더 재밌게 해봐 나를 어 아린가 아린가 아린가? 말이 없지 왜? 아니 근데 맞이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스톱! 스톱 오케이 일단 의심가는 사람 있어요 저기요 네? 저기요 넵 저기요 네넘 저기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어어 얜 아냐 이건 얜 아니야 그 타이밍에 나올 수 있는 마우스 움직임이 아니였어 둘 중에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지금 저기 이 회원님 채팅한번만 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 흠~~ 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잡으세요 네 긴장감인데 이거 비교 백 하하 가운데 있는거 맞죠 겹치기 없어요 가운데 가운데 이거죠 어허허허 갑니다 찾는다 하나 둘 셋 고 얘들아 내 말 잘들어 내 말 잘들어 보라 보라 이거 몰라 빨리 빨리 이겨배까지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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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 스탑 됐어 내 추린 끝났어 자 안녕하세요 가운데 분 네 네 확실해요 타자 한번 쳐보실래요 타자 네 확실합니다 뭐지 타자 소리도 안난단 말이야 여기 맨 끝에 있는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셔요 스페이스바 하나 둘 셋 고 하 좀 늦었는데 야 첫번째 분 네 네 네 S키 한번 눌러보세요 S키 S 야 이렇게 연기력이 들통이 나나 자 저 골랐습니다 자 너잖아 너 어 이 자식아 너잖아 너인걸 다 알고 있어 아니야 맞잖아 누구야 누구야 너야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이제 끝내릴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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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